자, 여러분 자, 거기 156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6쪽의 등기효력입니다 자, 그럼 등기효력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이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거 등기부를 만들었어요 근데, 몇 년부터 1960년 신민법이 이제 등장해서 그 전에는 이제 국민법이라고 하고 60년부터 신민법인데 그때 등기는 이제 옛날에는 그냥 의사표시만 하면 물건이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의사표시 사고자 팔고자 의사표시다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해야지 많이 물건변동이 생겨요 그럼 등기효력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등기부를 만들어냈으면 만든 그 기본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물건변동에 대한 목적인데 만들어놓고 보니까 어? 자, 이런 채권이라는 임차권은 계약만 맺으면 권리를 취득하는데 당연히 뭐예요? 등기하니까 제3자한테 내 권리를 뭐예요? 주장할 수 있고 어? 이런 게 말이 이제 효력이에요 이런 여러가지 추적료 그 다음에 뭐예요? 순위 확정료 그러니까 등기가 되면 저당권은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죠? 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효력이에요 더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물치수 있죠? 어? 물을 뭐예요? 자, 물을 치수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물이 많이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뭐예요? 자, 물을 이제 방출해야 되겠죠? 가물면 물을 모아놨다가 농사에 쓰듯이 그래서 땜을 만들어놨더니 그런 치수를 위해서 땜을 만들어놨더니 갑자기 뭐예요? 어디에서 뭐 예권대 팔당댐이라든가 충주 뭐예요? 땜이라든가 이런 땜이 있으면 서울에서 관광하고 그러죠? 어? 그런 이제 그런 게 이제 뭐예요? 그 부수적인 거 생기는 거 그렇게 효력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156조 이렇게 페이지 156조 뭐예요? 뭐에 대한 등기 효력에 관한 얘기예요? 자, 등기 효력은 최초에 등기를 만들 때는 물건 변동 때문에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 효력이 생기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다음 점 뭐예요? 효력이 인 거 아닌 거 이런 것도 나오니까 한번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나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권리를 뭐하니?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추대를 하니? 이렇게 추대를 하니? 순위가 뭐해서? 순위가 뭐예요? 순위가? 후져서 후져서 자, 후져서 그 자리 뭐하는데?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이제 공신력 없다 우리나라는 절대 뭐가 없어요 공신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암기해보잖아요 그죠? 효력이 어떤 게 있는가 그래서 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됐어 뭐 옛날에는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뭐가 많았는데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가신, 가신, 가신 찾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마사회 회장 자, 예컨대 석탄공사 뭐예요? 회장 무슨 대사무으로 이런 식으로 권리를 하나씩 뭐 시설관리공당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장차를 하나씩 이제 낙하산으로 주죠 그래서 권리를 낙하산으로 권리를 추대하니 순위가 후졌어요 왜? 밑에 있는 사람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내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사장이 되고 싶은데 우에서 정치인이 내려오니까 열 받겠죠? 그래서 후져서 그 자리에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 공신력 없다 뭐 여러분 민법시간에 공신력 없다 꼭 공부하시는데 인정이 안 돼요, 절대 없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자, 권리를 추대하니 사장짜리 추대하니 순위가 후져서 그 자리에 점유하는데 뭐예요? 자, 점위를 하는데 믿음이 없다 공신력 없다 그렇게 연상해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꼭 된다고 생각하고 봐주자니까 그러면 이 내용인지 뭐예요? 내용에는 권리 뭐라고? 권리 변동조 효력이 있어요 권리 변동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 뭐라고? 권리 추정조 효력이 있고 추정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조 효력이 딸이죠? 대항조 그 다음에 순위 뭐라고? 확정조 효력이 있고 순위 확정조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자, 후져서가 뭐냐면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져서가 뭐라고? 후등기 뭐예요? 후등기 뒤에 오는 등기를 후등기를 뭐하는 것이다 이게 후등기 후져서 후등기 저지력이다 저지력 그래서 이제 후져서 이렇게 그렇게 외우자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10년 점유적 효력이죠? 점유적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거기 책에 156조기 1번 권리 변동조 효력은 다 이해를 해요 당연히 뭐예요?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매매로 이전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권을 취득했다 물건 변동 권리 변동 저당권 설정 등기하면 저당권을 취득했다 물건 변동 있죠? 권리 변동조 효력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그 쌍가리 1번 자, 그 추정적 효력이 나오죠?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시험 문제 뭐 작년에도 나왔지만 그래도 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권리 추정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이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이렇게 순위 확정적 효력과 후등기 저지력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문제를 이제 문제 풀 때 문제 풀 때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깔아야 되는 얘기니까 자, 이 정도는 좀 이해를 해보지 않죠 특히 이제 세 가지 그게 중요하다 자, 그럼 권리 추정적 효력 추정이라고 하면 뭐 그러면 미리 짐작하는 거예요 근데 등기하게 되면 왜 이런 게 생겼느냐 하는 얘기예요 권리 추정적 효력이 그럼 옛날에 누가 하고 누가 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당연히 뭐예요 두 사람이 매매계약을 맺으면 자, 이 수유권이 넘어갔어요 근데 갑은 왜 등기하느냐 안 얘기해요 이 을이라는 사람과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을 때 이 을은 왜 등기하냐면 갑이 제3자한테 이중매매 얘기죠 그러면 이한테 등기하게 되면 자, 이 병한테 뭐예요 대항을 못해요 내가 먼저 계약 맺고 샀다고 내가 진짜 수유권자라고 주장을 못해 대항력이었다 그래서 대항력 때문에 이 대항력 때문에 뭐예요 대항력 때문에 등기했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등기라는 물건 면동이 안 생겨요 지금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그러니까 1959년 전까지는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60년부터는 꼭 등기하려 했으니까 자, 왜 추정적 문제가 생기면 서로 마주보고 집문서 주고 돈 받고 있죠 어, 그래요 그래서 마주보고 하면 그 당연히 뭐예요 수유권이 넘어갔던 시절인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뭘 해야 돼요 계약을 맺고 등기해야 돼요 등기부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등기부가 만약에 만들어졌다니 1번 무슨 등기 수유권 뭐 줬는기 갑에서 2번 뭐예요 2번 잊었는기 그죠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나서 실제 계약을 맺고 수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별 문제가 없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얘는 안 팔았다 그러고 얘는 팔았다 얘는 샀다 그러고 갑한테 샀다 그러고 다툼이 생긴 거예요 과연 이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이제 소송해야 돼요 왜 갑은 안 팔았다고 얘는 뭐 얘한테 사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소송을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나 얘한테 판 적이 없다 이 등기부 해달라고 말 써달라고 그러니까 소송을 하니까 소송하니까 이제 사인과 사인 간의 다툼이 있죠 이 다툼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등기부를 만들어 놨을 때 옛날처럼 뭐예요 옛날처럼 두 사람이 만나서 돈 받고 지문서 주고 뭐예요 확실하게 했죠 그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 이거 당연히 뭐예요 이 등기부는 계약을 맺고 등기를 뭐예요 물건 면동하려면 등기를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등기부를 만들어 놨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는 나는 을이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다 판 적이 없다 을은 뭐라고 나한테 샀다 그래 사춤이 생기니까 소송해야 된다 소송에서 이제 뭐예요 소송에서 추정력이라고 하는 게 법의 규정이 없어요 판례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그래요 무슨 때문에 그렇다고 입증 책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입증 책임 때문에 입증 입증 책임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입증 책임 때문에 만들어졌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등기 무효라고 추정하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 을은 뭐예요 나는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고 가봐 국가 공무원이 뭐예요 적법한 등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예요 유해한 걸로 추정하니까 네가 그럼 뭐예요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 네가 뭐 해봐라 아니게요 네가 입증을 좀 해봐라 아니게요 네가 입증을 증거를 들이대봐라 아니게요 들입자 증거징자 그게 입증이에요 익힘 책임 문제도 아니죠 이렇게 한번 이해해보지 않죠 자 법원 있어요 법원 법원 있죠 법원에 판사님이 계세요 자 검사라는 분이 뭐예요 검사라는 분이 누굴 잡아서 자 도둑놈을 잡아서 뭐예요 뭐해요 이거 기소를 합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뭐예요 기소를 해요 이건 이제 민사소송 얘기고 이건 이제 형사소송 얘기겠죠 그럼 이제 판사가 뭐냐면 검사야 당신이 얘가 도둑놈이라고 뭐예요 나한테 처벌해달라고 뭐예요 지금 자 기소 자 기소를 제기했는데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 얘는 정당한 뭐예요 정당한 일반 시민이고 도둑질 안 했다고 추정하니까 어 추정하니까 왜 판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자 도둑놈 아 저 그 피고는 뭐예요 피고는 지금 뭐예요 피의자는 피의자는 도둑질한 게 맞느냐 물어보니까 뭐라 얘기해요 나도 도둑질 한 적이 없다고 그죠 무죄 추정의 원칙 도둑질 안 한 걸로 보니까 네가 이 사람이 도둑놈이라고 뭐예요 여기니까 네가 뭐 해봐라는 얘기야 이거 네가 입증해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갑이란 사람이 네가 뭐해 이 등기는 국가 공무원이 적법하게 등기해놓은 건데 네가 뭐해 이 등기가 뭐해라고 주장하는 그 상대방 상대방이 입증하라는 추정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이것을 뭐예요 권리 추정력이라고 얘기해요 갑구나 을구의 어떤 권리는 등기가 돼 있으면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적법한 걸로 추정받으니까 그 추정을 뭐예요 자 뭐에 의해서 확실한 판결 갖고 깨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6쪽의 1번 권리 추정력은 부동산 등기법이 명문으로는 즉 규정이 없어요 판례가 인정한다 통소 판례가 다만 부동산 표시 사실의 등기는 권리가 아니죠 표제부는 자 표제부는 뭐예요 서울특별시 가나꼴시 임동은 추정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딱 정했어요 확정된 거예요 확정된 거 확정된 거니까 표제부는 추정력이 없다 자 그리고 여긴 지금 뭐냐 이 등기효력은 두 가지로 여기는 이게 바로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뭐예요 이 본등기 있죠 다른 말로 우리가 종국등기라고 얘기해요 자 이렇게 종국등기 효력이에요 종국등기 종국등기 자 그러면 등기효력을 뭐로 나누는데 종국등기하고 아 그 다음에 뭐예요 예비등기로 나눠요 예비등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가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가등기야 뭐로 한다고 그래요 종국등기와 예비등기 나누고 가등기한 다른 말로 이것은 뭐라고 본등기라고도 얘기를 해요 가등기한 뭘 한다고 본등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56페이지 방금 얘기한 대로 추정력력은 꼭 별표해 두시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 안 한 거 있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 두시고 자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암기방법을 이제 암기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자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또 그럼 이제 가등기는 당연히 여기서 오기 그리고 본등기 의료기므로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 왜 가등기는 뭐예요 자 본등기가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문제 지문이 나오는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 표제부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어요 추정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법에서는 이게 두 가지를 꼭 외우되고 민복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그 사망자 하고 있죠 보존등기 그것도 여러분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이따 다시 보자 그 다음에 따라서 거기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 자 두 번째로 따라서 담보물건 등기가 돼 있으면 담보물건뿐만 아니라 대항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그랬죠 그럼 여기 어디에 을구에 자 이런 식으로 어디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자 1번에서 이렇게 1번 저당권 설정된 게 돼 있어요 채권액이 7천이다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고 채무자가 뭐예요 을이고 권리자가 병이에요 그래서 이 을하고 병은 죽고 못 사는 친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친구지가 아니라 어 뭐예요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대학교까지 같은 데 나오고 결혼도 같은 시기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저 같은 데 살아요 하여튼 그런데 일단 그래서 누가 이 을이란 사람이 남편이 뭐예요 사업을 해서 자 명절 때 봉급을 주려고 주려고 어 주려고 지금 누구한테 이 지금 지금 을이 병한테 이제 뭐예요 이렇게 자 7천만 원 빌렸죠 근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방금 얘기한 대로 어 자 직원들 봉급을 주려고 어 을한테 뭐예요 돈을 이제 갚아라 나중에 또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을 이 병하고 뭐예요 병이 을한테 자 채무 면제를 받았어요 7천만 원을 현금으로 그것도 어 현금으로 그래서 뭐 요새는 무슨 저 골프공 9개짜리 들어가는 걸 5만 원 꼴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억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어 하여튼 그래서 받았어 이 받았는데 뭐예요 받았는데 왠지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을이 병에 자식이 얘네 집에 가서 이 지금 뭐예요 남편이 뭐예요 아끼는 도저귀를 깼어 그래서 을이 뭐예요 너무 친하니까 애를 무슨 이런 또라이 뭐 별 욕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울면서 엄마한테 가서 그 이모가 이렇게 뭐 욕했다 그러니까 얘가 나를 욕하는 건 뭐예요 참을 수 있는데 내 새끼를 욕하니까 뭐 열받은 거야 어 그래서 이 병이 을한테 뭐예요 하도 열받았고 야 돈 갚아라 을 뭐라고 내가 너한테 갚았잖아 이 꼴급은 케이스에다가 5만 원짜리로 7천만 원 갚았잖아 그러니까 이 병은 무슨 소리야 난 안 받았어 그렇게 당연히 뭐예요 다툼 생겼죠 똑같은 얘기가 애니까 다툼이 생겼으니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사가 뭐라 얘기해요 사랑하는 원고 을아 이렇게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니네 둘이 실체 관계 계약 관계를 맺었고 이 7천만 원이라는 피단부 채권이 존재한다고 추종하니까 네가 나한테 뭐하라는 게 이거 돈을 갚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나한테 입증해봐라니까 그 얘한테 뭐라고 돈을 갚았다는 뭐예요 자 그런 차용이나 아니면 뭐예요 예컨대 해지 증서라든가 그런 걸 뭐예요 받았으면 누구나 생각한 사람은 그런 걸 받으니까 그걸 나한테 뭐예요 보여달라니게요 판사한테 당연히 그럼 뭐예요 판사한테 보여주지 못하면 왜 그냥 친한 친구라고 뭐예요 그 돈을 그냥 줬으니까 돈 또 갚아야 된다니까 추종이 깨지지 않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자 이렇게 뭐예요 저당권은 저당권에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또 그게 뭐예요 자 7천만 원이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종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러면 이 추종력은 뭐예요 추종력은 당사자 간에도 미치지만 제3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A라는 사람이 이 저당권은 니네 둘이 뭐예요 얘네들이 친척관계인데 나한테 돈 빌려간 뭐예요 잃어간 갚으려고 둘이 짜고 뭐예요 통정의 의사에서 등기해놓은 곳이다 라고 뭐예요 이 A가 중에 쓰면 그 주장한 자 있죠 추종력이 뭐예요 있다면 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자 누가 제3자가 뭐예요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거기 자 동그라미 3번에 이제 뭐예요 자 등 권리 추종력은 적법한 원인에 있어도 취득한 걸로 추종하는 거니까 만약에 여기가 뭐라고 매매라고 돼 있으면 두 사람은 진정한 뭐예요 매매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자 취득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얘네들은 뭐예요 자 부자 직원이고 형제 직원이라 자 이렇게 뭐예요 증여를 했었다 매매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면 그 주장한 자가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에도 추종력이 미치고 자 4번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추종력이 미친다 자 그 다음에 따라서 등기가 뭐예요 등기가 있으면 제3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 제3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전소유자 있죠 전소유자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취소한 걸로 뭐예요 추종한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항상 추종하니까 입증은 뭐예요 입증은 이 명의자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항상 뭐예요 그 상대방 상대방 A 가비하든가 A 가든가 자 이렇게 상대방이 하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보존등기 추종력은 뭐예요 이 소유권 보존등기 추종력이에요 그 소유권 보존등기 추종력은 자 보존등기 추종력을 보자 그러면 만약에 가비라는 사람이 자기가 신축권을 짓고 본인이 뭐 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등기부상에 1번 무슨 등기를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이 가비라는 본인이 했어요 이 사람은 적법한 소유권자로 추종을 받아요 근데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가비 신축권을 지고 가비보존등기 했는데 누가 의리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라고 이제 자 시험 문제 질문이 나오냐면 자 이 전소유자가 뭐예요 양도한 사실을 부인해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권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렇게 쓰여있죠 자 156페이지에 소유권 보존등기 추종력에 대해서는 보존등기 명의자는 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소유자는 양도한 사실을 부인할 때는 추종력이 깨진다 또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원시승한 것이 아니라면 밝혀지면 추종력이 깨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그 보존등기 명의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아니고요 그 입증 그러니까 추종력이 깨져서 추종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이 명의자가 뭐예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입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입증하라고 그 명의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추종력이 있고 추종력이 없고 이제 했을 때 추종력이 있다면 상대방이 입증하고 추종력이 없다면 추종력이 있다면 상대방 추종력이 없다면 누가 그 등기부상의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맨 5번 추종력은 반대되는 판결에서 추종을 짓을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이 뭐예요 추종하는 자에 있다 아니죠 그죠 추종력이 있다면 추종력이 있다면 그 입증은 상대방이 하라 아니고요 상대방 추종력이 없다면 명의자가 한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 거기 6번에 뭐예요 점유 추종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점유 추종력 관계에 있죠 자 부동산 공식품은 등기임으로 자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임으로 공시방법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산은 동산은 뭐라고 점유가 공시방법이니까 어떤 뭐예요 동산 물건이나 책이나 물건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락하니까 그 상대방이 뭐예요 상대방이 그 물건 내 겁니다 라고 뒤에 퍼보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이니셜이 쓰여있어요 추종력이 깨지는 거예요 근데 등기된 문선들은 등기부를 보고 판단해야지 그 부동산을 뭐예요 점유하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이 소유권자라고 진정한 뭐예요 권리자라고 추종하지는 아니한다 등기부보고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의 민법에도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거 나와요 그래서 자 등기된 부동산에는 자 부동산의 권리 추종력에는 무엇을 점유 추종력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배제한다 왜 공시방법이 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점유 추종력은 동산 얘기지 부동산 얘기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자 다수소유가 판례가 점유 추종력은 점유 추종력은 뭐예요 등기된 부동산이 인정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뭘 암기해 보냐면 일단 우리가 추종력이 뭐예요 추종력이 있는 게 있고 추종력이 없는 게 있는데 추종력이 뭐예요 없는 걸 4개를 외우자는 거예요 수험에 필요해서 그 없는 게 작년에 해외에 나왔다 그랬죠 사망자가 자 그래서 뭐예요 부동산 표시 있죠 부동산 이 부동산 뭐예요 부동산 표시 그 다음에 가등기 사망자예요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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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사망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권 보정된 게 자 보정된 게 자 그러면 이 부동산 표시하고 가등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추종력이 없어요 가등기도 마찬가지 사망자는 사망자는 뭐예요 원칙이 뭐예요 추종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망자 명의로 자 이전 인간이 됐을 때 그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예외가 뭐냐 이게 예외가 예외가 자 만약에 뭐예요 그 사망자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라면 자 뭐가 있어요 추종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한마디로 그 얘기해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공문서에 의해서 사망자 사망자 뭐예요 명의가 죽은 사람이니까 등기해온 건 추종력이 인정되지 않는데 그 사망자의 자식에 의해서 거래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인정하겠다 그런 개념이에요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로 자 그러면 이 보존능계는 뭐예요 이 보존능계는 자 이것이 아 지금 뭐예요 이게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사망자는 인정하지 않고 예외제로 인정한다는 얘기고 보존능계는 원칙이 인정하죠 그 사람이 신축권을 진 사람은 예외가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자 그럼 시험 문제는 항상 뭐예요 인정하는 게 추종력이 뭐예요 추종력이 인정하는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게 나오니까 인정하지 않는 게 나오니까 이건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사항이에요 자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뭘 자 맨 뒤에 뭐라고 추종력이 뭐예요 있다고 없다고 추종력 없다 이렇게 외우자는 얘기에요 추종력 추종력 없다 그래서 뭐라고 외우자고 자 부동산 표시니까 이것만 따지 않는 게 부표가 부표가 뭐하니 사망하니 보존능계는 뭐예요 뭐가 없다고 추종력이 없다 그러면 추종력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입증은 뭐예요 상대방이 하는 게 아니죠 추종력이 없다면 그 명의자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사망자 명의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사망자 명의로 한마디로 뭐냐면 이 갑이라는 분이 뭐 했어요 이 갑이라는 분이 사망을 했어요 사망했다는 자 누가 이번 이전능계에서 을이 뭐예요 이 사망자 명의의 등기를 받았어요 추종력이 없어요 그 입증은 누구예요 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이 명의자가 자 명의자가 입증해야 돼요 내가 이분 자식한테 샀다는 뭐 하여튼 입증해야 돼요 그 못하면 추종력이 깨지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 상속인들이 소송할 거 아니에요 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너한테 판 적도 없는데 왜 네가 네가 이전능계 해갔냐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입증은 누가라고 이 명의자 하는 거예요 명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제 명의자가 어 입증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제 반을 했죠 입증은 뭐예요 입증은 자 입증 책임이 뭐예요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 명의자 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지금 뭐예요 뭐 줬는 게 사망자 있죠 사망자는 추종력이 없는데 자 입증 책임이 있다 그렇게 나오면 자 그건 뭐예요 틀리는 얘기다 틀리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고 자 항상 기본적으로 추종력이 없다면 입증 책임은 누가 해야 돼 이거 자 이 소유권 이 명의자 현재 명의자가 해야 된다 그럼 반대로 그 진짜 이 지금 이 지금 상속인 있죠 이 상속인에 의해서 등기가 이뤄졌어요 추종력이 있죠 어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어 이해가 무슨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추종력이 없다는 걸 외로운데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이 추종력이 없다 입증은 누가 라고 입증은 뭐예요 추종력이 없으면 그 현재 명의자가 하는 것이다 추종력이 없다 하면 누가 한다고 명의자 있다 하게 되면 누구 그 상대방이 한다 입상하라 입증은 상대방이다 그렇게 정리하자 자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거는 여러 번 들어야 됩니다 여러 번 들고 자 여러분 듣고 반복하시고 반복하시고 하여튼 추종이라고 하는 것을 추종력이 생긴 이유는 소송이 붙었을 때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런 뭐예요 책임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해해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대안교회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등기부를 만드는 물건 때문에 물건 변동 때문에 등기부를 맞는데 자 우리가 임의적 사항이라든가 방금 얘기했던 환매권이나 자 임차권이나 이런 채권들은 뭐 때문에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한테 내 권리를 추정하기 위해서 대항한다 대항하기 위해서 한다는 게 대항기 효율이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사본 순위 확정기 회료 자 이거 2번 추정기 회료 별표 해주시고 쌍가루사본 순위 확정기 회료 별표 하시고 등기한 권리 순위 있죠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의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순서에 따른다 순서에 따른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안 얘기해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1번에서 소위권 모전 등기 아니 뭐 예컨대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무슨 등기 저당권 등기가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의뢰하고 뭐예요 병이라는 사람이 순위가 어떻게 되냐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먼저 한 게 이게 선순위겠죠 그러면 이제 그 순서는 법률의 다른 규정 그래서 거기 자 니은번에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 번호 다른 건 접수번호 같은 건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을구라고 하는 같은 구죠 자 1번 순위 번호 2번 순위 번호 나오면 1번이 먼저 단죠 그럼 만약에 어디에 이 값구에 값구의 등기 부상에 1번 소위권 모전 등기 누구 값 2번 뭐가 있어요 가처분 등기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뭐가 있어요 가압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흔히 듣는 가압류 가처분이라는 게 뭐냐 압류가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하는 임시가짜에요 임시적으로 하는 가압류 소송 중에 소송 중에 들어오는 게 가처분 가압류 그럼 가압류는 자 가압류는 뭐예요 돈 빌려줬어요 누가 A가 A가 값한테 돈 빌려줬어요 돈 안 갚어요 돈 갚으라고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하면서 얘가 다른 사람한테 재산을 빼둘지 모르니까 들어가는 게 그게 갚려에요 무조건 돈 문제가 생기면 돈을 진짜 돈 빌려주고 돈을 못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게 갚려라고 생각하시고 가처분은 그거예요 신기하게 하면 만약에 요새 비싼 차들 되게 많죠 비싼 차들 되게 많은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가 B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값에 뭐예요 자식 누가 C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뭐예요 이 모드를 긁었어요 두 바퀴 차가격이 3억에 그럼 뭐 이렇게 돌려갖고 돌려놓으면 거의 수리비가 거의 1억 이상 나와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B가 값하고 뭐예요 B가 값한테 돈 빌려준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차를 이렇게 뭐예요 송개해놨으니까 그 아이는 10살이다 이 송개차의 처벌 대상 아니지만 민사소송 문제가 생기니까 이 B가 값한테 네 아들내미가 이렇게 그 모수로 긁어놨으니까 차를 수리해달라고 소송하면서 재산을 남한테 빼드는지 모르니까 뭐가 들어가 이거 가처분이 들어가 진짜 처분금지가 아니라 소송 중에 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처분이야 그래서 항상 값려는 돈 돈 진짜 돈 문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고 돈 이 가처분은 뭐예요 자 돈 문제가 아니죠 다른 다툼에 생긴 뭐예요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돈인데 다른 다툼 생겼을 때 자 이건 돈으로 돈으로 다툼이 생겼을 때 다른 문제로 다툼이 생겼을 때 그게 가처분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같은 구에서는 가처분이 먼저 오고 순위 번호 가압류가 후순이죠 서로 다른 구 값구와 울구 소송 들어왔어요 아 경매가 들어왔어요 서로 다른 구 를 비교할 때는 이건 2번이고 여기도 1번이죠 파악할 수가 없죠 이때 보는 게 뭐예요 접수번호예요 제메토 천사오 제메토 이천사오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 그래서 이 종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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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동순 별죠 동순 같은 동어 같은 뭐예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다를 별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구 그래서 이제 한자 표현을 요새 같은 구 다른 구로 바꾸다 보니까 근데 이건 어렵질 않아요 같은 구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뭐라고 접수번호 동순 별죠 부기등기와 가등기 순위에서 부기등기는 주등기 따르고 부기등기 4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순서에 따른다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자 이렇게 1-1번 1번 뭐라고 저당권이 이전됐어요 누구한테? 정한테 이 정은 이 을이라는 1순위 저당권을 이어받고 싶죠 이 부기등기 자체가 없으면 앞에서 한번 얘기했지만 이걸 3번으로 하게 되면 그건 뭐예요 하나만 하지 얘보다 후순이니까 그래서 항상 부기등기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에 따라서 이 정은 병보다 선순위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기등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부기등기가 여러 개 있어요 1-1번에 자 이런 식으로 1-1번에 뭐예요 가처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1-2번에 뭐예요 가압류가 있으면 하나의 주등기에 자 수계에 뭐예요 여러 개의 부기등기 4호간의 순위는 먼저 한 거냐 순수에 따르겠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줄 치세요 부기등기는 뭐예요 부기등기 순위는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뭐예요 뭐에 따른다고 자 당연히 자 그 순수에 따른다 순서 동그라미 시고 주등기에 따른다 그러면 너무 틀려요 순서 순서 그래 가등기하고 본등기하게 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그래서 누가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자 아저씨가 조카인데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뭐 해주면 나한테 뭐예요 자액심 빌려주면 너한테 주시겠다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계약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은 뭐예요 자 우리가 보통 11월 말경에 봐요 10월 뭐예요 10월 셋째 주 있죠 그때가 보통 한 20몇일 이렇게 봐요 그러면 자 지금 뭐예요 지금 예컨대 만약에 1월달이면 자 1월달이면 당연히 10개월 동안 자 이 사람은 계약을 맺고 이 아저씨한테 나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능기를 해달라는 청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청권은 채권이니까 이 병이 갑이 뭐예요 되는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이 뭐예요 이 을은 계약만 가지고 계약만 갖고 있는 청권을 채권 가지고 얘한테 주장을 못해요 자 그래서 얘가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자기 뭐예요 자기 청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이거 할 수 있는 뭘 갖고 있으니까 청권을 갖고 있으니까 가등기 자 가등기는 건데 종국등기가 아니니까 대학력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고 나서 자 이 제3자한테 이 갑이 뭐예요 자기 친구한테 제3자한테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팔았다 하더라도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10월달에 시험에 합격하고 자익직 나와서 12월달에 자익직 나오면 나한테 뭐 해달라고 잊어낸게 해달라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본등기라고 해요 본등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등기와 본등기하면 가등기의 당시 순위에 따르니까 이 병은 순위에 물리죠 그래서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게 직권말사하겠다 그래서 가등기한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뭐에 따른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의 구분거물에 대한 대지권 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등기부의 권리순위 나오죠 어 그건 뭐예요 그건 등기부할 때 있죠 등기부할 때 자 이걸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리고 자 설명하면서 자 이걸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지접지접 대지권하면 맨 뒤에 뭐예요 접수번호 순위번호는 아마 틀려요 항상 접수번호인데 일단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후등기 저지력 줄쳐보세요 일단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가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절체에 따라 말사지 않고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써있죠 그게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에서 이제 뭐예요 앞에서 잠시 언급이 됐지만 무엇은 이 지상권이나 이 전세권은 자 뭐예요 동일 범위에 점유를 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가 없어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 어디 이렇게 1번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이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자 존속기관이 끝났어요 소멸됐죠 자 비록 뭐예요 권리가 소멸됐다 하더라도 말소등기 안 해도 소멸됐다 하더라도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하고 뭐예요 새로운 지상동기를 못해요 왜 자 이렇게 이 같은 동일 범위에 1순위 지상권과 2순위 지상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2등기부터 1번 지상권부터 뭐하고 이거 말소등기부터 먼저 하고 나서 들어오라 아니죠 이걸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얘기해요 자 후등기 뭐라고 얘기한다 저지력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양립할 수 없는 등기란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유권은 점유적 회력인데 잘 시험에 안 나와요 민법에서 얘기하는데 점유적 회력은 자 이 등기부상에 10년 이상 뭐하고 있으면 점유를 하게 되면 자 잠자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민법의 원칙상 예컨대 갑과 을이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1번에서 이 수입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기 했죠 그래서 누가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이전 등기에 대해서 자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자 이 A라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뭐하지 갑이나 A가 뭐예요 뭐하지 않으면 이거 취소하지 아니하고 10년이 넘어갔다 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의 물건의 등기부 취득 시에 있어서는 등기가 마치 동산 점유 취득 시에 있어서와 같이 효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점유적 효력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에 뭐예요 점유 추적력이라는 말하고 여기 점유적 효력이란 말은 엄연히 틀린 말이에요 그거 같은 점유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점유적 효력은 이렇게 등기부상에 자 우리가 보통 뭐예요 보통 자 남의 부동산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공연 표현하게 소유의사로 20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다 그게 자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의 점유적 뭐예요 취득 시호예요 근데 이거는 점유적 효력이란 거는 어디 동산이 있죠 동산 동산이 아니라 등기부상에 이렇게 10년 동안 등기부상에 10년 동안 점유했을 때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인데 하여튼 몇 가지라도 꼭 이 세 가지라 기억하시고 나 세 가지도 힘들다 하면 그거 뭐예요 자 두 가지 두 가지도 힘들다 하면 이걸 해도 꼭 뭐예요 부표가 사망하니 보존등기는 추정력 없다 입증은 누가라고 자 그 현재 명의자 가라 그입니다 자 이거는 좀 정리 좀 꼭 해두세요 중요하다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시면 가등기 효력 방금 얘기했대요 가등기 효력하게 되면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 버전 자 거기 보세요 그 쌍가리 1번 가등기 자체 효력 본등기 전에 가등기 효력은 가등기는 차후에 물건면동하는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전해서 예비적인 등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물건면동 효리나 추정적 그런 실제법적 효력이 없어요 그런 효력이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뭐예요 2번 그래서 가등기가 있어도 현재 수익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처분금지 효력이 없어요 가압류가 있던 가처분이 있던 무조건 뭐예요 자 누가 이 현재 수익권자는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150페이지 아까 봤던 대로 맨 줄쳐보세요 가등기한 본등기시 그 본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간이 뭐 한다고 직권말사한다고 다음 페이지 가등기 후에 본등기시 중간처분 등기는 자 그 아저씨가 친구한테 집 팔았어요 순위가 밀리죠 왜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가등기 순위에 따르니까 직권말사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밑법 시간에 담보가등기 그런 거 배우세요 담보물건 담보가등기 배우는데 자 우리가 가등기는 두 가지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하나는 순수하게 청구권만 보존해서 가등기하는 경우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자 담보가등기는 말 그대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면 자기 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해요 세월이 바뀌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경매 들어가고 자기 임차권 때문에 자기 채권을 확보하기가 좀 좀 뭐예요 좀 껄껄하죠 그래서 어디에 갑구의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나 민법시간에 자세히 배우세요 자 소유권 이전 담보가등기 있죠 그런 형태로 담보형 꼭 을구의 저당권과 같이 그런 뭐예요 그런 이제 그 담보가등기가 있어요 그런 거 나중에 자세히 민법시간에 배우시고 이 담보가등기는 비록 뭐예요 가등기지만 실제법적 효력 한마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을 변제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그건 나중에 이제 민법에 이제 공부하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가등기순위에 따른다 기본적인 거는 꼭 이해를 해줍니다 자 추정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추정력 잘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오늘 강의는 자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